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오전 9시 반에 울산지법에서 경남 양산을 지역구 총선투표제에 대한 재검표가 실시가 됩니다. 이른바 양산대첩이라고 불리는 재검표입니다. 양산을구는 나동윤과 김두관 후보가 아주 치열하게 막붙은 곳입니다. 나동윤 후보가 당일 투표에서는 모든 동에서 앞섰지만 사전투표에서는 아주 뒤집힌 전형적인 부정선거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곳 재검표에서는 제2의 배춘입 투표지라든지 일장기 투표지, 좌석 투표지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처음부터 사전투표의 재검표 결과가 당초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개표 결과와 아주 크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욱 전 의원이 참관위는 아니지만 울산에 내려가서 지원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양산구 우울 선거 결과는 여러분들이 작은 도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 당일 득표율에 우선 푸른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김두관 후보가 당일 투표에서는 마이너스 5.97%로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사전 득표율에서는 플러스 15.29%로 압승했습니다. 그리고 각 후보별 사전 득표율과 당일 득표율의 차이를 보면 김두관 경우가 10.97% 플러스입니다. 그리고 나동용 후보가 거의 유사한 마이너스 10.1%포인트입니다. 이건 직관적으로 볼 때 조작의 한 20%는 이루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당일 투표에서는 김두관 후보는 마이너스 5.9%로 패배했지만 사전 투표에서는 김두관 후보는 무려 15.29%로 승리했습니다. 붉은색을 보시게 되면 김두관 후보의 사전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은 플러스 10.97%입니다. 통계학을 미뤄볼 때 이례적으로 큰 수치입니다. 나동용 후보는 거의 대칭적으로 사전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이 마이너스 10.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인위적인 조작으로 사전 투표에서 약 20%의 차이를 만들어서 선거 결과를 훔쳐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양산구 의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서 광범위하게 관찰되는 21대 총선에서 여당의 권력을 훔친, 여당의 권력을 도독질한 방법입니다. 어제 공병호 tv를 시청하고 한 분이 이런 의견을 남겼습니다. 데이터 분석에 대한 상당한 식견을 갖고 있는 명쾌한 진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립니다. 차리 님입니다. 아마도 외국에 계신 분 같습니다. 사전 선거와 당일 선거의 득표율 차이는 1만 개 이상 표본에서는 3%를 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봐서 학계에 계신 분으로 추정됩니다.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표본의 수가 1만 개 이상이 될 때는 사전 선거 득표율과 당일 선거 득표율 사이에서는 3%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사전 득표율과 당일 득표율의 어떤 표본 집단의 특성이 비슷하다는 그런 통계학의 법칙을 반영한 그런 주장입니다. 다시 차리 님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 수십 년 통계 자료가 증명하고 있는 바 통계 검증에서 3%를 초과하게 되면 통계 자료가 부실하거나 또는 실책으로 간주하고 자료를 폐기하게 됩니다. 이것은 통계 입문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 모두가 아는 원리입니다. 이렇게 3%를 초과한 자료는 한쪽이 100% 득표율을 또 다른 한쪽이 0% 득표율을 한 것 같은 현실성이 없습니다.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전혀 없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꿔서 말하면 4월 15일 총선 선거 결과 수치를 받아들이는 것은 100% 대 0% 결과를 받아들이는 거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라고 강요하는 것과 같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각 후보의 사전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 조금 전에 소개되었던 그런 도표에서는 맨 밑에 있는 붉은색입니다. 각 후보의 사전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은 3%를 넘지 않아야 되고 3%를 넘을 때는 외부로부터 조작이나 개입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데이터를 폐기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찬니희님의 그런 조언입니다. 4.15 총선에서 양산을의 경우는 김두관 후보는 플러스 10.97% 그리고 나동용 후보는 마이너스 10.1%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규모의 조작이 사전 득표에서 일어났음을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4.15 총선 직후에 이 같은 과학적 분석 결과는 널리 공유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반지성 반이성 반사실 반합리가 지배하는 이 땅에서 이런 과학적 사실조차 문개고 헛소리를 찌꺼리는 이준석과 하태경류의 인간들과 정규제와 조갑제류의 그런 인간들의 목소리가 한때 더 높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간단한 1만 개 이상 정도의 대규모의 샘플 집단 같은 경우는 대규모의 표본 집단 수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지금 차님이 말씀하셨 것처럼 1만 개 이상의 표본의 수를 가진 경우에는 일주일 간기로 실시된 사전 투표와 당일 투표의 통계적 특성이 크게 차이가 날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차나 차이라는 것이 3% 이내에 머물러야 되는 것이죠. 3%를 넘었으면 그것은 외부 조작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야당 대선 후보들 특히 다수의 침묵하는 그런 야당 의원들 또 야당의 유력한 그런 대선 후보들 또 그리고 여당의 괴이한 무관심과 침묵은 일종의 방조죄에 해당합니다. 사실과 과학적 발견을 땅에 파묻어버리는 사회는 온전한 사회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과학의 힘은 현재에 대한 진단을 우리에게 도와주고 미래에 대한 전망을 가능하게 해주는 굉장히 굳건한 토대에 해당합니다. 현재에 대한 진단은 이렇습니다. 1000% 넘는 부정선거가 지난해 4.15 총선에서 단행됐다. 미래에 대한 전망은 이렇습니다. 인천 연수궐 경우에 필적하거나 그 이상의 가짜 투표지, 위조 투표지, 인쇄 투표지가 대거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그것의 출연을 막기 위한 추가적인 조작이 얼마나 행해됐는지 그리고 재검표 현장에서 재검표가 아니라 재개표를 고집하는 기울이진 대법관들의 노력이 행해지게 된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변행될지 자못 궁금할 뿐입니다. 이번 선거는 대법관이 고민하고 말고 할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 이번 선거는 전국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불법 부정선거가 단행됐던 것은 바로 6월 28일 인천 연수궐에서 발견된 모든 증거물로서 충분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강혜룡 씨는 대법관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제 자신이 대법관이라면 4.15 총선에서 사전투표지에 QR코드를 넣은 것을 바로 공직선거법 제151조 6항 및 투표의 비밀보장을 위한 제167조 위반이므로 그 대상이 되는 사전투표는 모두 무효라는 입장을 대법관들이 취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4.15 총선은 전부 무효가 아니더라도 사전투표는 무효인 일부 무효에 해당합니다. 공직선거법 제224조의 일부 무효는 바로 선거 무효 사유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듭 강조하지만 이번 사안은 그냥 덮고 그냥 대충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만약에 덮고 넘어가는 일이 생기면 그것은 곧바로 한국 민주주의의 끝을 이야기합니다. 이번에 한국인들이 단단히 마음을 먹으셔야 될 것은 이처럼 방대한 전국적인 차원에서 행해진 그런 선거 조작 그리고 그 선거 조작의 재검표 과정에서 드러나게 되는데 그런 점검을 갖고도 대법원이 뭉개거나 계속해서 언론이 침묵을 지키거나 야당이 의도적인 그런 무관심으로 보이게 된다면 그리고 그 결과로 이번에 4.15 총선에 대한 실제적 진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아주 엄중한 징벌이 주제하게 되지 않으면 그것은 곧바로 한국의 민주주의의 종원을 뜻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민주주의가 종원을 구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후에 정권교체가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그리고 권력을 가진 자들이 계속해서 무리한 조치를 취하고 궁극적으로 체제를 변혁하는 변질시키는 그런 선택을 하더라도 국민들로서는 합법적으로 그들에게 저항할 방법이 없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안에 대해서 생활인들도 좀 깊은 관심을 갖고 각자의 장소에서 자리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를 한 번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시기를 제가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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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